저기 카페에서 오는 석양이 진짜 힘드네요 약간 발을 담가고 있을 것 같아서 이곳에서 오는 석양이 진짜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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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19일 일요일 경제시간 오전 7시 53분 일찍 낸 김에 돌아다니려고 일찍 나와서 준비하고 오늘은 아마 아메리칸빌리지랑 이토만 쪽을 가보려고 해요 따끔하네 이제 나하에서 서쪽 선셋이 좀 이쁘다고 해가지고 가볼까 합니다 지금 오전 8시도 안 됐기 때문에 체크아웃하고 이동하는 관광객들 밖에 안 보이고 오픈한 매장도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날씨가 맑습니다 일기예보상 바람도 오늘 많이 안 불고요 좋은 날씨가 될텐데 앞에 관광버스가 두 대가 있는데 다 같은 그룹인 것 같아요 근데 캐리어가 워낙 많으니까 버스에 안 되니까 저렇게 트럭을 하나 고용해가지고 캐리어만 싣고 가는 그런가 보네요 저런 경우도 처음 봅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사갑니다 오늘도 오픈시간부터 바쁘네요 일본사람들이 식빵에 대해서 식빵에 대해서 되게 특산되기 때문에 열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보면은 6조각 되는 게 있고 5조각 되는 게 있고 그러니까 굵기가 좀 다르게 돼 있어요 똑같은 크기 그리고 용량인데도 도쿄 쪽에서는 6개인가라고 유명하고 오사카에서는 5개 오사카 사람들이 좀 더 두툼한 걸 좋아한다고 식빵 하나를 한 근이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360g 정도 식빵 유명하다고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식빵에 당겨서 이온 맥스발류 오랜만에 자전거 여행할 때는 다소갔던 곳인데 이번에는 빅 바퀴 오카스타가 같은 브랜드인데도 같은 양인데 이건 6조각으로 잘려져 있는 거 이건 4조각 잘려져 있는 거 다른 브랜드인데도 5조각 잘려져 있는 거 이거 같은 양의 조각 8조각 잘려져 있는 거 88엔 처리로 일단 하겠습니다 이제 반 2조각 잘려져 가전거 탈 수 있으니까 이용하면 시뮬레이크를 붙이면 좋겠습니다 1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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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자동차 렌트는 당일 렌트는 안 됩니다 최소 12시간 전에 예약을 해야 되서 오늘은 일단 자전거로 이동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인포메이션 센터에 나왔는데 인포메이션 센터는 1층에 있고요 바로 건너편에 보면 백도날드가 있고 자전거 빌리는 데가 숙소 바로 옆에 있네요 7시 50분 30분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10시 27분인데 1kg 구반을 왔다 갔다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샤크리 하나 뵐 수 있고 기념품 가게만 아직 오픈했고 식당들은 아직 못 안했습니다 제가 못봐서 주먹밥은 다 먹었고 황두 방금 뜯었습니다 허기가 시네요 자전거를 빌려서 숙소 앞으로 왔습니다 마마차림용이 있고 미니벨로용이 있고 마마차림이랑 미니벨로는 하루종일 빌리는데 저녁 7시까지 2800엔 모기용은 3800엔인데 바구니까지 해서 마마차림으로 빌렸습니다 2800엔이면 솔직히 그냥 다른 자전거 빌려서 타다가 힘내면 버스 타고 다니고 그래도 2800엔 안 넘으러 왔어 이렇게 가게를 잘 안 들어간 이유가 한 번 들어가면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 그 사람 시간 물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냥 미안해가지고 그냥 나오지 못하겠는걸 유복도 하고 이제 보험 들어야잖아요 약간 망가지거나 훔쳐봤을 때 보통 550원 해서 3350엔 3250엔 이 가격이면 버스 타고 왔다가 가야 되는데 수어로 잘 써줘요 바닷가 따라서 여기까지 한번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차탄 쪽에는 아메리칸 빌리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일곱시까지 있으니까 3300엔 꽁 뽑아야죠 고맙습니다 배가 안맞아 다행이 지민이가 드네요 아메리칸 부끄러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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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 아메리칸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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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키나와 현 무독한 오키나와 셀룰러 스테이디엄 지금 자전거 탄지 1시간도 안됐는데 벌써 배터리를 5% 썼습니다 다행히 85%가 되면은 자동 충전을 한다고 하네요 화려한 거물 보면은 거의 한 99%는 빠침고 내가 보고싶은건 저 끝에 있는 저런 바다 같은 곳인데 휴양지 와가지고 뭐하고 있는겁니까 방향 잡고 저게 배도 모이고 파도 엄청 세게 굽고 방향을 잘못 잡고 왔네 아메리칸 빌리지를 먼저 갔다가 여기를 해 진력주며 왔어야 하는건데 방향을 해 주지 않고 방향을 해 주지 못해 방향을 해 주지 못해 아 저기 저기 카페에서 보는 석양이 진짜 예쁘겠네요 비행기도 네 비행기도 보이고 잘했습니다 파란색 바다 예전에 한번사랑 봐 보던 바다일거 보고싶었던 바다일거. 이쪽이 thinking 강화방 박usukan향이lak 지금 비행기가 하나 오고있는데 여기 잡힐지 모르겠네. 저기 해를 보았다는 사람들도 있네요. 이곳은 세나가 지방을 타나가서 몇 곳입니다. 자전거로 1시간 정도 왔으면 차로 금방 올라왔습니다. 카페가 많고 선스테이 많고. 여기도 크리스마스 준비네. 갑자기 느끼면서 크리피한 뭔가 일본 감성. 사진 찍으려면 괜찮은 아이디어네. 이쁘게 해놓고 사진 찍으려면 돈 내시오. 여기가 무미카지 테라스. 눈여기는 재미있긴 한데. 더 많이 먹었을 거예요. 한번 더 많이 먹었을 때. 스토리피에 계속 미끄덕을 통해 끝까지 다 올라와서 보이는 모습입니다. 층층마다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뷰가 굉장히 좋습니다. 바다랑 흰색으로 해가지고 좀 더 멋진 것 같아요. 이쪽으로 한번 데려가 보겠습니다. 날씨가 홀로 없고 온전 맑은 날이 다행이다. 가게의 대부분의 분위기가 미국 미국스럽네요. 스테이크 피자 햄버거 오키나와 와서 3일만에 갔다. 오키나와 와서 3일만에 갔다. 시내로 향하는 중입니다. 시내부터 아메리칸 밀리지까지 해변가를 따라갈 건데요. 지금 해변가를 따라가다가 지구하기도 하고 햇빛도 심하고 해서 쎄가지고 지금 안쪽으로 이렇게 모노레일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가다가 지금 1시쯤 돼가지고 점심도 먹을게요. 지금 다이소 가서 음이 살려오는데 반대쪽에 있네. 쭉쭉 가겠습니다. 쭉쭉 가겠습니다. 다가 먹을만한게 나오면 밥도 좀 먹고. 마침 이온이 남았습니다. 맛을 줄여서 먹을 거 사야겠네요. 일요일이라가지고 숙제도 하고 하네요. 약간 썬데이 마켓 같은 거 하는 거 같습니다. 부담이 돼서 점심 싹 먹게 하면 되겠네요. 와 비비고는 진짜 제출 안한 데가 없나봐요 캐나다 포스포에도 들어와 있는 아이스크림이랑 점심을 사려고 들어왔습니다 일본 도쿄 인스타그램에서 홍보하던 게 콤비니 컴보네이션 해가지고 편의점에서 사가지고 멜론빵이랑 이거로 해가지고 멜론빵 아이스크림 먹었었는데 저는 식빵이랑 이걸 해보려고 했는데 이 가격이 비싸네 이게 자기 핸드폰이 아니라 이게 있어요 이걸 가지고 가면은 이런 카트를 가져가서 물건을 집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 스킨을 한 다음에 계산하러 들어갈 때 들어가는 입구에서 그 기계에다가 자기가 자기 단말기를 스캔하면은 얼마가 나오는지가 딱 떠요 그것만 가지고 계산대 가서 계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되게 좋다 마트에서 점심을 산 게 2호는요 아까 다 못 먹었으니까 아쉬워서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그리고 스윗시 550엔 해가지고 총 868엔 식당 가서 먹나 비슷하게 드네요 요즘에는 간장은 따로 안풀 들어있는 게 나타나고 와사비보다 진저를 더 좋아하는데 와사비보다 진저를 더 좋아하는데 와사비보다 진저를 더 좋아하는데 와사비보다 진저를 더 좋아하는데 맛있네요 아주 고항이랑 굉장히 가까워요 와사비보다 진저를 더 좋아하는데 쓰레기통을 못 찾아가지고 이거는 숙소 들어갈때까지 바꾸다닐 것 같습니다 이벤트 일하시는 분들도 못 먹잖아요 그런거 하나도 버릴 쓰레기가 있을 줄 알았는데 쓰레기통이 없어요 그늘에 있으면 좀 쌀쌀하거든요 햇빛 나오자마자 엄청 덥네요 지금 보정이 안되가지고 다이소에서 아까 가봤습니다 이렇게 거버했습니다 햇빛이 지금 엄청 쎄요 원호를 쭉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일요일이라 그런지 야구하시는 분들 많네요 여기는 야구장마다 지금 다 사회야구로 확장했습니다 이제 해변가로 내려왔습니다 오! 다이빙은 스토르클링에 스위빙 하지마다 고속도로 밑에 있는 해변가 자 앞에 보이는 달이 제가 저쪽을 건너고 있었는데 다리 옆을 보니까 이런게 보이는 거에요 해변가 쪽으로 가야지 하고 삐잉 돌아 내려왔습니다 지금 다리를 건너가고 있는데 엄청 무서워 그래도 큰 건너가고 거의 정상가 다 왔는데 내려갈 길은 것 같습니다 이 무서운 다리를 건너왔는데 훔쳐와가지고 계단으로 바뀌고 어디까지 이제 3시 10분인데 지금 지도를 보면은 여기서 출발 여기있고 여긴데 바운도 못 왔습니다 생각보다 옆에 바다도 별로 안보여요 해변가를 자전거 타면서 바다를 보면서 갈 수 있을줄 알고 일부러 버스앉고 해변가 쪽은 회사들이 이미 다 차지를 했어요 재미없는 뷰만 보면서 가야됩니다 재미없는 뷰만 보면서 가야됩니다 재미없는 뷰만 보면서 가야됩니다 오이씨 여기가 거시다 아 이제 좀 보이네 계속 용기달줄 알았는데 이건 아니었어요 저쪽 길을 쭉 오다가 여기 약간 발을 담가고 있을 것 같아서 자전거 세워놓고 왔다가 여기 앞에 백화점에 음식 포장실을 드리려고 하는데 딱 보면은 여기 창가가 다 식당이에요 바닷물에 한번 일단 담그고 말림에도 쉬었다 가겠습니다 고맙다 고맙다 지금 시간이 3시 56분입니다 아마 다리 건너서 조금만 더 가면 아메리칸 빌리지로 차인 것 같아요 삼지바시 탐밤 가전거로 여행할 때 좋음 아 반전 가전거로 여행할 때 좋은게 잘릴 때 즐겁습니다 그냥 트로피컬 비치 지금 시간상 아메리칸 빌리지 까지는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해가 지기 시작했고 4시 반 거리상으로는 2시간 걸릴 거란 아닌데 이상하게 2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돌아갈 때도 혹시 모르니까 2시간 정도 여유를 두고 싶어가지고 트로피컬 비치인데 여기서 좀 있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치 시즌 오프링 데이트 10월 30일 11월 12월 12일 이렇게 닿네요 저게 일본에서 댄스 챌린지 이건 뭐예요 꽤 많이 터뜨려고요 춤까지 배웠는데 처음에 기회가 없어서 이렇게 파가 있던 아이스크림이 4시 55분 슬슬 돌아가다 왔습니다. 저희도 차가 엄청 많이 나오고 그래서 지나가려다가 잠깐 들어와봤는데 좋네요. 완전 오래만 있으면 걷는게 좋은데 가끔은 조개 조각이나 나뭇가지 이런게 있어서 아파서 맨발로 걷는거 별로 안좋아요. 저희도 차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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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걷는거 별로 안좋아요. 문서 안녕하세요. 오늘 투두리스트의 한 반정도를 한 것 같습니다. 아메리칸 빌리지까지 못 갔지만 바닥 끼고 저던거 탔고 어색해서 생각해던 거고 오늘 아침에 한 2시간 고민했던 것들은 결국 하나도 못했네. 지금 돌아가는 길인데 큰 길 따라서 가니까 진짜 금방 가더라구요. 6시 전에 도착할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헤어지는 거 보려고 바닥 쪽으로 빠졌습니다. 바닥 쪽으로 빠지는 데만 10분 달려온 것 같아요. 7시 전에는 금방 돌아가고 왔습니다. 올 땐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달리는 게 아니라 지도고 불안하니까 천천히 가서 그런지 그냥 넷다 달리니까 금방 가겠더라구요. 오늘 구름이 많이 껴서 그런지 해가 안 보이네. 집이 끝까지 집이 끝이 났습니다. 바다가 저 수평선 바닥과 저 수평선 저걸 딱 보고 연습에 딱 들어갔는가 느낌쯤 삼켓 자전거 리턴 하고 저녁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열고 키는 꽂아 놓으면 됩니다 닫을때는 열을 누르고 닫으면 빗비면 되고 진짜 간편해요 일요일에도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오히려 금요일이랑 토요일보다 일요일날이 더 가게가 오픈되어있는 것 같아요 일찍 와서 걸을 수도 있고 두 번이나 걸었던 걸음이거든요 오늘은 좀 거기가 많은게 오픈되어있으니까 걸어볼 만하네요 이런 화려한 셔츠 진짜 오키나와는 확실히 관광지라고 느껴지는게 원래 이런 거리를 걸어다니면 현지 분들이 자전거 타고 많이 왔다갔다 국제거리가 되고 파는 것들도 약간 시장보는 것처럼 시장보는 것처럼 파는게 예사되는데 다 기념품 아니면은 기념품 맛 먹는 거, 먹거리? 이런 것 같고 아까에요 여긴 아직 안아봤던 길입니다 내일 7시 되니까 닫기 시작하고 그리고 저 앞쪽이나 국제거리 가까운 데서는 사람 많지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손님이 확실히 없긴 하네요 외국인이 많은 가게네요 오키나와는 이런 데가 많은 것 같아요 아 여기 왔던 곳이구나 여기까지 밖에 안왔던 것 같고 뒤로는 처음 갔던 것 같아요 이 식당에 연주하면서 연주 보면서 먹는 곳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 담보라면집 여기 왔는데 줄이 엄청나요 안에서 꽉 차있고 줄도 많이 써있어요 근데 기다리다가 나왔는데 기다리는 게 싫은 게 아니라 현금이 없어요 지금 그런데 대부분 카드 안 받거든요 지금 카드밖에 없습니다 동전은 동전을 쓸어봤는데 100엔도 안 남아서 도쿄 나가노 카나자와 현금 없이 충분히 잘 썼는데 오사카랑 오키나와에서는 카드가 안 되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숙소 가서 현금 챙긴 다음에 여기로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숙소 근처에 처음 도착할 때부터 눈을 끌었던 곳이 있거든요 거기가 뭔지 땡겨서 거기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돈을 가져와도 만엔짜리 밖에 없어서 A팀에서 돈 빼면 CG 붙어가지고 현금 가지러 숙소로 가는 길에 그냥 마트로 왔습니다 다른 식당 갈까 하다가 그냥 마트로 왔습니다 지금 시간이 7시가 넘어서 아마 도시락 같은 거 세일하지 않을까 싶어서 왔는데 여기는 24시간 운영하는 곳이네요 24시간 운영하는 곳이라도 도시락이 못 되면 20%라도 쓰려 하지 않을까요 그거 하나 믿고 왔는데 이제 이걸로 제가 사는 거 스캔하면 되는 겁니다 1불도 안 하는 500ml짜리 제로콜라 오지히 가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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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besondere 아이스크림 가격이 확실히 비싸네 나가노 추석에서는 100엔도 안 하던 건데 이런건 다 100엔도 안 recherche 나가는 fisherman ?! 일단 제가 아참 제가 사고 싶은 건 자 스캔을 했습니다 돈가스 밥 그래 그쪽 코너로 와서 여기서 이걸 요러로 뭐하는거지? 이거 있지 않을까요? QR코드 1번으로 가라고 1번 돼지 피자빵이랑 콜라, 맥주, 과자, 그 다음에 돈까스랑 밥 이렇게 샀습니다 이렇게 스캔하는게 직접 고를 때마다 아이템을 바로바로 스캔하는거에요 나중에 한 번에 스캔할 필요없이 계산이 가능하니까 디스카운트 가격이 나오고 총 가격이 항상 위에 떠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좋아요 내가 얼마나 사는지 금방금방 그게 보이니까 뭐 많이 산다 싶으면 거기서 또 뺄 수도 있거든요 다 샀다 그러면 이것만 전용으로 하는 캐시대가 있어서 거기 가서 그 버튼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QR코드 스캔하고 그러면 거기서 몇 번 캐시로 가세요 그러면 가서 나머지는 보통 직원분들이 스캔해주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가 끝나면 단말기에 QR코드 뜨거든요 그럼 나가기 전에 찍고 나가시면 됩니다 저는 이게 처음에는 아이디를 만들어가지고 회원등록된 사람만 쓰시는건지 알았는데 다들 그 단말기를 쓴다면 회원등록이 따로 필요 없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시도해봤는데 됐습니다 새로운 시도였습니다 차라리 여기서 먹는게 더 쌀뻔했네 제가 산 밥보다 더 싼 것 같습니다 여기다 24시간 5푼 마식을 한번 먹어볼까 이쪽이 눈에 띄긴 했었는데 들어가기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비주얼입니다 도시락 세일 안하면 도시락을 살게 아니라 호또모토에서 도시락을 사먹는다고 그랬어요 지금 갑자기 이렇게 생각났습니다 호또모토가 보이니까 2,000놓은떨가 저는ajonot의 위치에 공개에 2,000원 3,000원 5,600원 5,000원 4,000원 5,500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